이틀 프로젝트 이틀 프로젝트 그냥 부러요 아 예 답이 없어 바트레영님 또 아이고 오자마자 또 감사합니다 아 붙었네 아 우리 바트레영 감사합니다 방팔에 또 파트를 한번 가야겠는데? 아니, 아홉시 말고 여섯시가라고, 이 용신새끼야 빨리 다가가네, 지금야, 너 빨리 다가가네 아홉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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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뭐야 리그 치와나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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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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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